저를 처음 보시는 분 세 분?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면 안 되겠네. 설문조사 실패. 오늘 제 의상 어때요? 멋있어요. 괜찮아요? 여신? 그런 얘기 좀 더 크게 해도 되나요? 이제 첫 번째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렇군요. 오늘 자꾸 실패하네요. 선보는 건 의상 밖에 없어. 결국엔 또다시 사랑하고 많은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오늘의 영상에서 보내는 영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같은 탈질 이미 알고 있나 이미 한 나의 불안한 진실하게 눈을 버려도 필요 없으니까 내 격자가 아득한 감각도 많은 무엇도 안 해도 너 하나를 원해 너 하나를 원해 너 하나를 원해 너 하나 내 이유 대체 뭘 하냐 너 절로 아마 이겼으니 너 하나를 원해 너 하나를 원해 너 하나를 원해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You are my angel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공원에 나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개들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입마개 하잖아요 공원에 나갔더니 개들 빼고 사람만 다 입마개 하잖아요 문정호라는 이름은 제 부캐 부캐라는 것이 유행하기 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 보고 유산세 이전에 부캐 문정호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개명한 거냐 헷갈리게 그게 뭐냐 멜론에서도 자꾸 처리 안 해줘가지고 뷰렛은 기타를 휘두르면서 내재대 분노를 표출하는 캐릭터라면 문정호는 이렇게 잔잔 발휘하고 차분하고 성숙하고 후유하고 평온한 캐릭터입니다 현재 1290명 정도 구독자를 들었습니다 이제 딱 고니걸로 그냥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싹 씻고 누워가지고 제 채널에 딱 들어가 보면 1290이란 애매한 숫자가 아닌 두 번째 자리 정도는 바뀌겠지요? 내 기억 속에 담아갈 거야 그때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할 수가 있어야지 제가 자꾸 치마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배너하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별 하나님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 은상 아얗게 부서진 것 같아 그대 꽃 위에 앉고 싶은 밤 맘 하나를 보면서 내 계방은 그대 숨겨 두 눈씩 떠가는 저 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맨돌고 싶어 그대 나 품에 안겨 눈을 담아봐요 그대 나 품에 안겨 사랑에 돌려요 그대 손미수 만일 그대 마음 떠나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그대 나 품에 안겨 눈을 담아봐요 그대 나 품에 안겨 사랑에 돌려보려 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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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나 품에 안겨테나 그대 나 품에 안겨 그대 나 품에 안겨 그대 나 품에 안해 다음 곡은 부헤미아 랩소디 준비했어요 오늘만큼은 제가 프리니 몽큐리 오, It's moment of hour awhile, I love you It's there to land to make you fall 다host, 영원 이상 It's when I'm so IC Cons Islamic 이 미숙이 표현을 너무 잘 치지 않습니까? 네 성이 손씨예요 손이 미숙이 아닌데 제가 손토벤이라고 불러요 이 대항시대라는 노래는 제가 캐리비안의 해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 그 잭스페로우 너무 매력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배라는 거는 떠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다 묶여있는 배는 더이상 배가 아니다 근데 저는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엄청 많이 묶여있잖아요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관념들에 많이 묶여있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 안돼 저러면 안돼 이게 좋은거 저게 나쁜거 이건 옳은거 저런거 틀린거 근데 그런거 없이 모든 것을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아야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만든 노래에요 이것이 약간 작은 선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바깥이 우리 지금 태평양이다 바깥은 칠흑같은 까만 밤바다에요 지금 달빛이 탁 드리워져 있고 배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작은 선실 콘서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왕의 시대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로 다디시리 고통을 다 놓스마 바다를 향해 그대 내 길을 넘겨줄 수 없어 이젠가 그려도 거짓말을 지나가 내일만 다시 떠나가 그대 내 길을 넘겨줄 수 없어 그대 내 길을 넘겨주지 않 preferred 네스타나드에서 애장품을 한지가 몇 년 차예요.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애장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장품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내가 진짜 애장하는 거 내놓기가 싫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버리는 걸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에잇? 이거 버리는 거니까 내놓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애매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걸 내놨어요. 뷰렛의 어떤 지난 EP 앨범 이런 거 구하기 어려운 거 또는 락닥의 울음소리라고 컴플레이션 앨범 같은 거. 심지어 제가 잘 때 입고 자는 동물 잠옷까지 가져가신 게 재밌는데 동물 잠옷까지 내놓고 그래서 오늘은 없습니다. 제 애장품을 살 돈까지 뒤에 애장품을 하시는 분들의 높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셔서 연말에 따뜻한 마음을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남았어요. 지금 몇 시, 몇 시쯤 됐나요? 7시 40분이요. 4시 40분이요? 4시 40분이요. 이 노래가 유하라는 노래예요. 예상하셨듯이 사람 이름이고 좀 뜻밖이 실 수 있는데 이게 애기 돌잔치를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제 뮤지컬을 할 때 같이 작품을 했던 언니가 애기를 업고 온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애기가 분홍색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왔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애기가 이제 돌이 됐어요. 그래서 뭘 선물을 할까 하다가 노래 선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애기들은 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잖아요. 이를테면은 웃기만 해도 아이고 웃었다고 좋아하고 울면은 울어도 예쁘다고 그러고 침 울려도 예쁘다고 그러고 응가를 싸도 예쁘다고 그러고 뭐 다 예쁘다 하지 않습니까? 귀면 귀엽다고 난리나고 앉기만 해도 뒤집기만 해도 그쵸?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을 받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시기에 그 사랑을 받아야 나중에 선인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이 아무 조건 없이도 뭘 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해지지 않아도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어도 존재만으로도 내가 사랑받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그런 사랑을 많이 구하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서로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도 나한테 이제 글을 내밀고 다 달라 하고 나도 달라 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끼리 서로 달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을 했더니 어린 시절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나면 스스로 자기 사랑을 채울 수 있지만 그거를 깨닫기까지 한참 많은 시간을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어린 아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없이도 우리 모두 다 완전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제목은 유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생각하면서 부른다고 생각을 할게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잘 모르겠다. 다른 fragen 한 번 더 울지 않는데 내 맘 왜 흔들릴까 너는 내게 누굴까 나의 향기 뭘까 질문은 끝이 없지만 대답은 단 하나뿐 사랑의 곳은 내겐 다 하나워지 너의 꿈 사랑의 곳은 내겐 다 하나워지 너의 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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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뭘까 오 사랑은 오 사랑은 오 사랑은 내 참고를 꾸며 오 사랑 오 사랑은 오 사랑은 내 참고할까 내 참고를 꾸며 오 사랑은 내 참고를 꾸며 오 사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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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장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